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시흥시청역에 스마트 도서관 3호관이 추가 설치 운영됩니다. 시흥시 중앙도서관은 6월 1일부터 시민들이 간편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왕역과 신천력 스마트 도서관에 이어 시흥시청역에 스마트 도서관 3호관을 추가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3호 스마트 도서관은 지하철 서해선 시흥시청역사 내에 위치해 도서 500권을 연주무유 대출 반납할 수 있게 됩니다.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도서관은 시흥시 도서관 대출 회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대출 권수는 1인당 2권, 대출 기한은 14일입니다. 시흥시 관계자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찾아와야 하는 곳으로 한정하지 않고 책이 찾아가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KBPS 이은지였습니다.